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근해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병아리들은 얼마나 자랐을까요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얼마나 자랐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육축이가 있습니다 육축이 육축이가 있고요 열겠습니다 우와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이렇게 놀라지마 이렇게 병아리들이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병아리들이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자 귀엽죠? 지금 일주일 됐는데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 자 이리와서 인사좀 해 우리 독자들한테 자 이 병아리들이 청개병아리입니다 저 벌써 보시면 날개가 이렇게 났죠 날개가 이렇게 날개가 있고요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병아리들아 아유 병아리들아 아유 병아리들아 우리 병아리들을 보았습니다 이 병아리들이 아직은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한 4주까지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온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병아리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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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는 모습을 어린이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손자손녀 있으시면 이거 보여주시면 정서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일주일 후에 더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설까치가 인사드립니다 설까치